안녕하세요. 당신의 소울일러 타로마스터 정혜도입니다. 소울님들, 전생에 무슨 복을 쌓아서 이런 대접받는지 모르겠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라는 말도 들어봤고요. 이왕이면 죄보단 무슨 복을 쌓았는지 좀 알아서 현생에서 최대한 누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내가 전생에 쌓은 복입니다. 소울님들께서는 현생에 누리고 싶은 복이나 행운이 있다면 마음껏 상상해 주세요. 15초 동안의 긍정의 생각이 에너지 파동을 치유해요. 그럼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소울님들의 생각에서 발생되는 파동 에너지에서 전생의 파동을 잡아서 타로카드에 동기 감흥하면서 진지하게 타로카드를 뽑도록 할게요. 네, 선택을 마쳤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카드예요. 다섯 장 중 한 장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하셨죠?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이 있으니 선택하신 번호를 클릭하시면 바로 영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전생에 어떤 복을 쌓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번, 더 행맨, 매달린 남자 카드가 나왔네요. 이거는 진짜 덕을 많이 쌓은, 복을 많이 쌓은 카드예요. 왜냐하면 이 카드가 순교자 카드라고 해서 거꾸로 매달려 돌아가신 베드로 혹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집단 아니면 나라, 인류를 위해서 나의 몸, 영혼, 정신을 어떻게 보면 순교한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진짜 희생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전생의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교수형에 처할 상황일지라도 지금 보시면 표정이 굉장히 온화하고 머리 뒤에 이렇게 후광이 비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음이, 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거를 기꺼이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이 정도의 전생의 복을 쌓았다면 아마 현생에서도 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좀 내가 희생하고 정말 세상에 빛이 되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구가 좀 마음속 깊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을 하신다면 정말 행복할 거고 잘 하시겠죠. 내가 나 하나만을 위해서, 나의 어떤 만족만을 위해서 그렇게 산다면 나의 전생에서의 정말 큰 그릇이 현생에서는 좀 빛을 많이 못 내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좀 이런 경우에는 가깝게는 가족 아니면 조금 더 크게는 내가 운영하는 회사나 아니면 내가 나가는 모임 이런 곳에서 좀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존재가 되려고 하는 의지나 욕구가 클 거고 그렇게 되시면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전생에 아주 큰 복을 쌓았는데 전생의 복이 현생에 어떻게 나타날지 한번 제가 추가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6번 나무 카드인 승리 축하 카드가 나왔네요. 지금 이 카드가 이제 개선 장군 카드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말을 타고 개선 장군, 개선 행진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죠. 이제는 내가 전생에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했기 때문에 내 몸 하나를 불살랐기 때문에 현생에는 어떤 복이 많냐 거꾸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귀인이 많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생에 이런 복이 있으니 현생에는요. 나를 주변에 도와줄 사람들이 많다라고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누군가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는 거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환영을 받는 거에 대해서 미안해하거나 아니면 쑥스러워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좀 기본 내 소양 자체가 그런 걸 좀 미안해하고 그다음에 좀 부끄러워하고 누군가에게 도와달라는 거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나한테 불편한 일이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과거에는 남을 많이 도와줬으니까 전생에는 많이 도와줬으니까 현생에는 좀 도움을 받으세요. 내가 그게 현생에 내가 받게 될 복이에요. 전생의 덕으로 인해서.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한 상담을 위해서 추가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이게 두 번째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선택하셨죠?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또 12번 더 캔들 카드가 나왔네요. 여기도 이게 12번 더 핵맨 카드가 메이저 12번 카드고 이거는 제가 이 카드를 다른 방향으로 관점을 달리해서 디자인한 카드인데 어쨌든 같은 12번 카드거든요. 보시면 이게 이제 어두운 밤에 초 하나가 세상을 밝히는 그런 카드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중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께서는 정말 세상에 그게 빛이 되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족한테 내가 빛이 되는 존재일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점 더 크면 클수록 좋아요. 그래서 좀 좋은 일 많이 하시고 물론 그만큼 내가 어느 정도 성공도 해야겠지만 성공하신 후에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사람들에게 희망, 도움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의 전생의 복을 현생에서 받고 다시 또 돌려주고 가는 그리고 그게 나의 삶의 어떤 미션이나 소명일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나이트 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게 흑기사 카드라고 해서 나에게 금전운이 온다라는 거거든요. 이 기사가 금동전을 갖고 나한테 오는 거예요. 전생에 내가 이렇게 쌓은 덕이 첫 번째 중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에게는 물질적인 걸로 좀 보상이 올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나에게 물질적인 보상으로 기회가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걸 내가 받아도 되는 걸까? 나의 어떤 능력이나 노력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이 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는데 현생에서는 내가 그 물질을 받기에는 노력과 능력이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전생에 쌓은 복, 덕이 있기 때문에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감사히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운은 한 번 정도는 올 것 같아요. 한 번 이상은 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가 소울님들의 소울에 와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 카드는 전생에 쌓은 복인데요. 10번 나무 카드가 나왔네요. 지금 이 남자가 나무를 10개를 꽉 끌어안고 힘겹게 한 걸음씩 옮겨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카드의 의미는 우선 책임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무 10개를 내가 다 끌어안고 어떻게든 이고 가고 있죠. 그리고 나무라는 것이 2를 의미하는데 10이라는 완성의 숫자까지 갔다는 건 뭐냐면 정말 열심히 살았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 성실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생에 내가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내 맡은 바 몫을 다 하려고 노력을 했던 분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쨌든 게으르게 살지 않았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현생에 이 전생의 복이, 덕이 어떻게 나타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걸 보기 전에 우선 내가 전생에 이런 삶을 살았다면 두 개의 형태로 현생의 성향이 나타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습이라 그래서 지금도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책임감이 강해요. 그래서 뭔가를 내가 편하게 쉬면 불편해요. 전생의 습 때문에. 아니면 두 번째로는 너무 열심히 살아서 이번 생은, 현생은 좀 이미 지친 거예요. 그래서 만사가 다 귀찮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내가 또 이제 하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또 내가 할 거니까 마치 시작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시작 자체가. 그렇게 두 개 중에 하나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그러면 어쨌든 과거 전생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어떻게 현생의 복으로 나타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금동전이 두 개가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 이게 뭐냐면 밸런스, 균형을 의미해요. 그래서 내 삶이 어떤 것 하나가 아주 풍요롭거나 명예롭거나 큰 성취를 돋보이게 하지는 않으나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이 크게 밸런스가 깨지지 않고 간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너무 많은데 몸이 너무 아파요. 그러면 건강은 낮고 물질은 이렇게 높은 거거든요. 그럼 밸런스가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근데 돈도 어느 정도 적당히 있고 건강도 하고 가족도 있고 모든 것들이 평균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게 이 2번 동전 카드예요. 금전도 이게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가는 거기 때문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궁핍하지는 않다. 내가 쓰고 싶은 돈이 있으면 그만큼 또 들어오고 그게 또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직장 같은 경우도 한번 다니면 이게 메비우스라고 해서 계속 돌고 돌아서 오래 다니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삶이 평탄하다. 전생에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그 삶이 현생에는 모든 것들이 크게 무너지거나 아니면 힘든 거 없이 평탄하게 가게끔 복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제가 조언점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이게 두 번째예요. 두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셨죠?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경쟁인데요. 이게 치열하게 사는 거거든요. 과거에도 내가 치열하게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생에도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그래서 이 카드가 조언점에 나왔다는 거는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점으로 나온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말이 아니고 일도 좀 적당히 하시고 굳이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이면 그냥 적당히 한 걸음 물러서서 돌아가는 거 그냥 봐야지 이것도 내가 다 하려고 그러고 저것도 내가 다 하려고 하고 그러면 회사일 내가 다 해요. 가게일 내가 다 해. 그러면서도 아침에 제일 일찍 나가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삶을 적당히 하셔야 돼요. 너무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일이 나한테 다 와요. 그거 다 해봐야 어차피 나한테 크게 득될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히 너무 치열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이 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들 이것도 이제 boredom이 지루함이잖아요. 나태함을 의미하거든요. 이 사람이 다 술 같은 건지 아니면 와인인지 먹고 그냥 이렇게 숲에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아 좀 삶이 이렇게 지루하다 편하다. 그러니까 지루한 게 이제 편한 게 너무 편하고 할 게 없으면 지루하잖아요. 이거는 더 치열하게 살지 말라고 더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해석을 했냐면 근본 처음에 뽑았던 전생 카드가 10번 나무. 나무가 이를 뜻하는데 10이면 완성의 숫자라고 해서 이미 맥스예요. 할 수 있는 용량은 내가 다 했어요. 그래서 습이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할 때 너무 내가 치열하게 하고 쉴 틈 없고 가만히 쉬질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조언점 카드가 쉴 때는 확실히 쉬자라고 나왔고요. 재충전을 확실히 하자고 나왔고 그리고 굳이 내가 안 해도 되는 일까지는 우리 오지랍이라고 그러죠. 오지랍을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조언점이 나왔네요. 그러면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가 소울에 와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 카드는 전생에 쌓은 복이에요. 17번 더 스타 카드가 나왔네요. 지금 보시면 이 카드의 느낌이 어때요? 뭔가 밝고 희망적이고 그 다음에 즐거워 보이고 순수해 보이는 느낌이 있죠. 이게 소울님이 전생에 쌓은 복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즐거움을 주고 치유자로서의 역할을 했었다. 그러면 만약에 직업으로는 의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연예인이었을 수도 있어요. 연예인도 연기나 노래나 이런 예술가도 될 수도 있고요. 미술이나 음악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줬을 수도 있고 혹은 조금 더 단계가 높다면 힐러였을 수도 있어요. 사람을 정말 영혼을 치유하는 힐러가 됐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행복과 밝은 에너지를 줬었던 전생에 복이 있다. 그렇다면 아마 현생에도 에너지가 이런 에너지를 갖고 있을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사람들이 이상하게 나와 대화를 하고 나면 좀 큰 이야기 아니면 큰 성과 이런 게 없었어도 그냥 기분이 좋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랑 만나면 좀 시간을 오래 갖게 되고 대화가 길어지고 그런 일들이 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울님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소울의 치유, 회복, 즐거움을 느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자로서 행복을 주는 사람이었었는데 그러면 이런 전생의 복이 현생에 어떤 복으로 나타날지 한번 추가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오, 돈을 든 왕 카드가 나왔는데요. 돈을 든 왕 카드가 나왔어요. 이 펜타클스, 이 금동전이 정말 물질을 의미해요. 돈, 금이거든요. 거기에 왕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1차원 쪽으로 딱 해석하면 현생에 돈을 많이 번다. 부자가 된다. 혹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플랫폼을 갖는다. 왜냐하면 왕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의 성주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성주가 아니라 플랫폼이나 건물주 이런 거의 주인이 킹이거든요. 소울님은 이번 생에 좀 물질적인 풍요를 전생에 있었던 복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한 상담을 위해서 조언점 카드를 한 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이게 두 번째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셨죠?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게 이제 그리움, 향수병, 아니면 감성에 젖은 이런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는 소울님들은 너무 이성적이거나 계산적이거나 그런 느낌보다는 좀 감성적이고 그 다음에 정말 이 모습이에요. 이게 소울님의 모습이에요. 좀 우수에 찬 혹은 감정이 좀 넘치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 너무 내가 딱 날카롭고 샤프한 모습을 보일 게 아니라 정말 인간적인 나의 어떤 소울의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를 잘 활용하시면 현생에 그것이 물질로 바뀌어서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정말 감성적인 카드예요. 이 카드가.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게 이제 후회, 미련이거든요. 소울님들이 만약에 이제 내가 이미 지나간 과거나 그런 거에 자꾸 연연하거나 아니면 내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내 감정적 소울적인 에너지가 좀 이렇게 다운돼요. 그러면 현생에 돈을 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맺고 끊는 것을 잘해야 된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쨌든 배를 타고 물을 건너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게 해외, 외국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혹시 소울님이 현생에 어쨌든 부자가 되실 분인데 해외나 외국 관련된 키워드를 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접목을 시킨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외국으로 갖고 가는 거죠. 저 같은 경우라면 지금 제가 하는 이 유튜브를 영어로 해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제 유튜브를 보게끔 하는 것도 외국이나 해외 키워드를 가져다가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어떤 방향 전환을 좀 하시면 아마 현생에 이렇게 돈을,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가 소울에 와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전생에 쌓은 복인데요. 3번 동전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는 교회의 건물을 짓는 카드인데요. 교회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부족해요. 각 분야의 전문가가 이렇게 세 명이 모여야만 이 교회를 만들 수 있는데요. 내가 이 세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좋은 일, 위대한 일을 하는데 내가 한 구성원으로서 나의 역할을 톡톡히 잘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생에 쌓은 복이라고 한다면 크게 본다면 나라를 세우는데 개국공신이었을 수 있고요. 혹은 어떤 회사를 만드는데 내가 거기에 같이 공동창업자였을 수도 있고요. 혹은 정말로 이런 교회와 같은 건물을 만드는데 내가 전문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전생에 나 하나 잘 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이나 집단이나 크게는 국가를 만드는데 내가 내 역할을 톡톡히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전생에 쌓은 복이에요. 그러면 이런 복을 쌓으셨는데 현생에는 어떤 복으로 나타나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생에 나타나게 될 복이에요. 전생의 복 덕분에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이 3번 동전 카드인 교회의 건물을 짓는 카드가 나왔다면 금전적으로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과 같은 형식의 돈을 전생에 벌었을 거고 그게 익숙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현생에도 그런데요. 지금 보시면 장인이 동전을 계속 매달고 있죠. 이게 안정적인 금전의 흐름을 의미하기도 하고 수입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면 정말 건물주가 돼서 월세를 따박따박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좋은 직장이나 아니면 공무원이 되어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금전적으로 계속 착착착착 올라가면서 돈이 쌓이는 구조를 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4를 선택하신 소울님은 금전적으로는 내가 부족함이 없고 크게 망하거나 아니면 궁핍함이 살면서 이제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생에 내가 역할을 어느 정도 해줬기 때문에 그 복이 있네요. 그러면 조언점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이게 두 번째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셨죠?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더 첼리어트 전차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도전적이고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카드예요. 이 열정의 불꽃에서 천리를 달려도 지치지 않는 용의 피를 물려받은 천리마가 막 뛰쳐나고 있어요. 에너지가 굉장히 넘치죠? 그래서 네 번째 중 첫 번째 카드 선택하신 소울님은 내가 금전적으로 좀 안정적인 상황이어도 거기서 안주하지 말고 뭔가 그래도 좀 더 내가 해보려고 하고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르게 보면 좀 활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금전적으로 안정적이니까 그냥 계속 9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7시에 퇴근해서 11시에 자고 만약에 너무 우리가 루틴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려면 운동을 좀 하던가 아니면 여행을 다니던가 이런 식의 어떤 액티브한 야외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다까지도 나왔어요.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이게 이제 혼란인데요. 여러 개의 나무가 이 사람을 지금 막 치려고 해서 혼란스럽죠? 네 번째 중 두 번째 카드 선택하신 소울님은요. 내가 안정적인 금전의 출처가 생기고 직장이 생기거나 했을 때는 더 이상 뭔가를 벌리려고 하거나 확장하려고 너무 무리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게 있고 주종목이 있으면 그냥 그것만 가지고 계속 해야 되는데 이거 조금 해볼까? 저거 조금 해볼까? 하면 나는 원래 기본적인 성향이 안정지향적인 단단한 땅의 성향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이라도 혼란스러운 것들 내가 잘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땅이 흔들리듯이 굉장히 큰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가 잘 아는 거 오랫동안 해왔던 분야가 아니면 섣불리 도전을 안 하는 게 현생에서는 내 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의 조언점이 완전히 상반되게 나와서 참고하실 내용이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 여기까지 듣고요. 이야기가 소울에 와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 카드는 소울님이 전생에 쌓은 복이에요. 아 아주 고차원적인 카드가 나왔습니다. 0번 더 풀 카드 풀이 뭐죠? 바보잖아요. 전생에 정말 바보처럼 사셨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야 나 바보처럼 살았다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타로 카드에서 0번 더 풀 카드는요. 제가 고차원적인 카드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바보처럼 순수하게 사는 거는요. 모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도 저희들은 봐요. 이게 0이라는 숫자가 시작의 0일 수도 있지만 360도 돌아서 다른 차원의 0이면 정말 깨달음에 얻은 카드거든요. 그래서 전생에는 내가 자유로운 영혼으로서 욕심내지 않고 남해하지 않고 원한사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진 것을 다 나누고 양보한 삶을 살은 거죠. 이렇게 치면 전생에 내가 쌓은 복이 크다라고 봐야 돼요. 오히려 내가 나눔을 했고 내 거는 다 내려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만약에 현생의 습으로 왔다면 자꾸 양보만 하고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내 거를 챙기지 못하는 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건 하나는 좀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현생에서는 너무 이렇게 바보처럼 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전생에 내가 쌓은 복이 현생에는 어떤 복으로 나타나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 컵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두 사람이 연인이거든요. 연인이에요. 지금 보시면 연인이 컵을 교환하고 있죠. 내가 혼자서 자유로운 영혼으로 전생에 이렇게 여행자처럼 살았다면 현생에는 나와 함께 할 정말 소울메이트와 같은 동반자를 만나는 복으로 나에게 전생에서 내가 쌓은 복이 다가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실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정말 인생을 함께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내 영혼이 치유되고 행복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좋은 사업 파트너를 한 명 만나서 큰 돈을 벌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배우자는 내 소울메이트를 못 만났지만 내 자식, 자녀가 나에게 효도를 잘 해줘서 혹은 나의 어떤 만족 혹은 자식만 봐도 행복한 거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보답을 함으로써 내가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특정한 한 명의 소울메이트로 인해서 나의 삶이 정말 행복하게 된다라는 현생의 복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림은 과연 누가 나의 이번 생의 소울메이트일까를 잘 빨리 찾으시면 그게 현생의 복을 충분히 누리는 하나의 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제가 조언점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이게 두 번째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셨죠?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림들 이게 이제 고요함, 차분함, 그 다음에 명상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소울림은 항상 내가 마음가짐을 기복을 크게 없게 하고 고요하고 정말 욕심 없이 다 내려놓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온화해 보이고 편안하고 크게 감정기복이 없어 보인다라는 이 상태 이 칼들이 찌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막상 지금 이 사람에게 닿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깃털이 뭐냐면 이 사람의 마음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위기나 혹은 아니면 누군가의 험담이나 그런 거에도 전혀 내가 지장받지 않는 내가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내 소울을 갖게 된다면 정말 더 현생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카드 선택하신 소울림들 이게 이제 내가 연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답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두 사람이 있죠. 아까 제가 소울메이트를 만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울메이트를 만나면 내가 그동안 좀 힘들었던 거 그 다음에 좀 외로웠던 거 그런 것들을 소울메이트가 나한테 다 이렇게 준대요. 그래서 정말 좋은 인연, 귀인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림들의 이야기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가 소울에 와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소울림들 현생에서 짓는 복을 다르마라고 해요. 전생에서 이미 했던 일들을 카르마라고 하고요. 카르마를 다르마로 태우고 다르마는 다음 생을 준비하는 선업인 거죠. 그리고 우리의 자녀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죠. 다르마 짓는 하루, 하루 되세요. eli 2